승길값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동안에 승길값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금전의 문서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문서를 새롭게 장만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콜치 아프고 나가지도 않고 속삭했던 문서가 해결이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스럽게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남성미가 좀 강하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목소리나 행동은 남성미가 강한데 하는 짓이나 하는 거를 보면 천상 여자 여자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꼼꼼하고 깔끔하고 정신종종 잘하고 이게 안 돼 있으면 다른 일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한 가지에 몰두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호랑이띠 하반기 운사 한번 볼까요? 호랑이띠들은 우리 호랑이띠들은 참 착해. 그리고 벗어나질 않아. 규칙적인 생활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판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 그래서 꼭 사업을 하면 대상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승길이 뭐 같아. 욱해. 근데 승길값 한다는 말 있잖아. 이 사람들은 승길이 급한 만큼 승길값 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잘 베풀어. 챙기는 것도 굉장히 잘 챙겨. 그래서 음식을 하더라도 많이 해서 많이 베푸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손이 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지금. 손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욕심도 많아. 또 자식 욕심도 많아. 이 작은 거에 만족을 못해. 뭐든 다 잘하고 싶고 완벽하고 싶은 사람. 정말 우리 호랑이띠들은 정말 띠만큼 완벽하게 제대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고생을 안 했냐. 아니야.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딨어. 금수저를 타고 태어난 사람도 고생은 해. 마음고생도 있고 금정고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동훈이 많은 사람과 아예 없는 사람과 사는 게 틀릴 것 같죠? 똑같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거 부모 때문에 마음 아픈 거 또 가족의 건강에 안 좋아서 마음 아픈 거 먹고 자고 싸고 다 똑같아요. 근데 얼마나 질적으로 풍부하게 사느냐 아니면 좀 어렵게 사느냐의 차이지 우리 인생사는 다 비슷비슷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잘 살려고 이렇게 정말로 일도 열심히 하고 잘 노력하잖아요. 그거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손들한테 좀 잘해주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호랑이띠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자식의 부모 내가 챙겨야 돼. 내가 해야 돼. 책임감도 강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천사가 아닌가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하고 싶고요. 이분들은 올해 승길값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동안에 승길값 이렇게 한 것처럼 정말 금전의 문서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문서를 새롭게 장만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콜치 아프고 나가지도 않고 속 섞였던 문서가 해결이 돼요. 그럼 그거 해결되면 그걸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손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자손이 속 섞였던 자손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너 커니 집도 한 채 해주고 너 커니 우리 부모님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는 확장이 되는 게 보이고 이분들이 승길값 한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추진을 하잖아요. 추진력 있게 추진을 하면 그게 큰 성과가 난다고 그래요. 직장에서도 직장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 오랑이띠 여러분 이거는 내 나이와 생년월일을 넣어서 다 본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운세, 하반기 운세를 봤기 때문에 나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러신 분들은 숙당아 씨한테 전화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는 너무 좋을 것이다 이런 공수가 자꾸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좋은 공수가 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렵고 힘들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겪어가야 좋은 운이 또 들어옵니다.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좀 우리 기대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 오랑이띠 여러분이 다 정말 복 받으시고 행정운이 있으시고 좀 골치 아팠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시길 숙당아 씨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